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동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우리 민규 씨 나와주세요. 잘생겼다. 진짜 큰 잠자리 같아. 민규 씨는 오늘 좀 과묵한 이미지를 요즘 좀 가져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 그래요? 참 성공적이네. 오늘 머리도 되게 예뻐요. 아 진짜요? 모공생 같고 고마워요. 오늘 좀 나와주셨으면 하는 사람이 있나요? 음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짝꿍이 된 멤버들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좀 가능성이 있는 거란 말이죠? 몇 명 예상하십니까? 두 명? 두 명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겸손하네요. 민규 씨에게 나오실 분 나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 재밌는 일을 보여줄 것 같네. 마지막 숨소리 들으셨나요 혹시? 혹시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는데 정말 대박이다. 한분을 위해서 이게 최대한 최대한인 것 같아요. 돌아봐주세요. 사실 정한 씨가 자리가 좀 불편하다고 여기를 옮기셨어요 여기서 불편해서 저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커플 성사 실패하셨는데요 그럼 이제 민규가 다른 사람한테 더 다가오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쵸 사랑은 받는 사랑도 있고 주는 사랑도 있고 사랑은 돌아오는 거니까요 되게 초라해 보이네요 그런 게 굉장히 기분이 묘하네요 그럼 지금 여기 안 오셨던 분들이 누구 계시죠? 우지 형 도겸이 형 많아 많아 네 많네 생각보다 우리 디에잇 씨 한 번 야 저 바지 저거 아 요즘 약간 무용계 이제 한 획을 그었죠? 네 그죠 목으로 그었나요? 디에잇의 뒤에 보고 싶으신 분들은 와주세요 아 이렇게 가면은 진짜 이거는 전쟁인데 제가 봤을 때 살짝 재미있으려고 왔다가 돌아가려고 했는데 돌아가기 민망하셔서 네 심쇄한 느낌을 넣었어 애매해서 네 혹시 그런 마음 살짝 있으신 건가요? 아닌가요? 조금 있으신가요? 자 그래도 이분에게 왔습니다 자 디에잇 씨 되게 거만하신데 누구가 오셨을 거 같아요? 어? 누가 오셨을 거 같아요? 저 뒷모습은 다 왔을 거라 생각하는 거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아 잘 모르겠어요? 자 좋습니다 돌아봐 주세요 거의 이 커플이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와인즈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슈아 형이 정환이 형이랑 짝이었죠? 그쵸 그쵸 지금 좀 어떻게 보면은 아니 나도 좀 아까 질려가지고 아 질렸어요? 그냥 먼저 나왔다가 네 숨소리 때문에 계속 다시 들어가고 있었는데 아 숨소리 때문에 들어가신 거예요? 사실 먼저 나왔던 분이 정환 씨였어요 네 좋아요 아 네 맞습니다 조시아 씨 나오신 이유 뭐예요 혹시? 잘 맞는 거 같아요 아 아 근데 아까 아까 디에잇이 나왔을 때가 아픈 것 같아요 진지해요 설레 약간 아까 디에잇이 나왔을 때는 안 나왔잖아요 아 그때는 그때 이후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있습니다 아 그러면 디에잇 씨한테 사죄의 말을 하던지 왜냐면 어떻게 보면 시련을 처음 줬기 때문에 네 좀 마지막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나요? 너 에잇이가 안 뽑아주면 나랑 커플이야 약간의 밀당이었죠 밀당 아니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약간의 밀당이었어요 나를 더 원하게 만들고 원하게 만들고 오 약간 더 많았는데요 원툰 원툰 손을 내밀어 주시고요 원하시면 잡으셔도 되고요 원하지 않으시면 손을 때리시면 됩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손을 때리시면 됩니다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같이 합시도록 하시면 돌아가 다시 정환 씨에게 잘하시는 게 나을까요? 그래요 알지 알지 그래요 지금까지 커플이 된 사람들은 있는데 안 된 사람도 꽤 있어요 이제는 커플이 되신 분들은 그만 나오시고요 커플이 안 된 분만 그럼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커플이 안 되기 때문에 도겸이 때 내가 나올지 모르겠네 내가 커플만 안 했었지 도겸이 형은 자칭 데뷔 초 때 해피바이러스였기 때문에 자칭 데뷔 초 때 해피바이러스는 무슨 말이죠? 당신도 자칭 K-POP의 미래잖아요 아니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좋습니다 커플이 안 되신 분들이 누가 계시죠? 원우, 민규, 우지, 디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나올 거라고 예상이 가는 분들이 있나요? 사실 눈여겨보고 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빌려서 차라리 오히려 나와줘! 라고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그때 사실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저를 계속 쳐다보는 한 분이 있었거든요 개인적인 사심을 네 계속 약간 좀 그런 눈치가 좀 보여서 그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분이 누구시죠? 호시야 나와줄래? 호시야 나와줄래? 근데 사실 호시 씨는 지금 준 씨와 커피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아무튼 호시 씨의 고민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도겸 씨와 짝꿍 하실분들 나오세요 나오세요 갑자기 사극이 왜 나오세요? 사극이 왜 막힌다 사기 사십시오 네 오 많아 많아 와 나온 사람 많습니다 진짜 많아? 많아? 나 감동이야 나 많은 거 나 한 명이라도 좋아 몇 명 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딱 한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예상한 그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까? 호시 씨가 아니어도 네 괜찮습니다 호시 씨 진짜 사랑 찾으려고 나오셨어요 너무 감정하시네요 돌아봐주세요 오오 돌아봐주세요 오오 여기도 다야 여기도 자 다섯 명이 나왔습니다 최초로 와 나 지금 너무 감동 최고의 인기남이었습니다 사실 이 댄스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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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부글부글 끌어오르고 있어요 준 씨의 눈이 내가 아까 준희 때 왜 나온 줄 알아? 너 때문이야 너랑 같이 나왔잖아 예능 톤이잖아 죄송합니다 코미디 빅리그 아니고요 지금 어떻게 받아야 되죠? 지금 어떻게 받아야 돼요? 내가 아침 드라마 보고 있네 모두 고개를 숙여주시고요 조경 씨 일어나셔서 손 안 내미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따스히 안아주실 겁니다 네 하루만 네 방의 침대가 되고 싶어 오 베이베 아 진짜 고민하네 진짜 고개 숙여서 눈을 감아주세요 여러분 과연 자 이제 경찰 시민 의사를 골라야겠습니다 조경 씨를 고쳐줄 의사를 골라주세요 진짜 최다 인원이다 최다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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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 씨 확정됐습니다 민규 씨 그냥 둘이 하실래요? 아직 우지 형이 남았어요 아 우지 형하고 나오고 싶은 사람 나오겠죠? 네네 그쵸 일단 민규 원우까지 커플 확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까지 한번 해봐요 그러면 지금 디에잇, 준, 민규, 원우 남았어 디에잇도 안 남았어? 디에잇, 준, 민규, 원우 민규, 원우 지금 약간 가커플 느낌이고요 가커플 우지 씨 예 기대를 하고 있는 느낌이 좀 보이는데 아 저는 사실 처음부터 계속 나가고 싶었는데 소심해서 못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아 부끄럼쟁이시구나 뭔가 이미 커플이 많이 되어서 자신의 사랑을 찾지 못할까 봐 좀 많이 겁난다고 하시는데 정말 자기 커플을 버리고도 나오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일단 우지 형 실망할 수도 있겠다 과연 좀 어떻게 보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지 씨 네 몇 명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어 모르겠어요 안 나왔거나 한 명 정도 나왔지 않을까요? 그 예상이 맞기를 바라면서 눈은 감고 예 3초 있다가 돌아가시면 됩니다 3 2 1 1 2 2 2 2 2 2 최고 인기남 최고 인기남 언제 안 드셨어요? 저 저 아빠들이 안 드는데 안 드셨어요 지금 이야 이 정성을 알아줘야 돼요 이거 진짜 영광이에요 네 이거 행복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너무 행복한데 너무 행복하죠? 정말 여러분 때문에 살아요 정말 진심 나오셨네요 다 나오니까 제가 안 나오면 약간 이상하네요 네 다 나오는데 그래도 방송을 생각해 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하네요 좋습니다 자 우지 씨 충분히 고민하시고 우와 그분을 골랐습니다 안 된 사람이 누구 누구다고요? 안 된 사람 커플이 안 된 사람 한규 원우 준티에 준 이렇게 했습니다 갑시다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커플 상관없어요 네 당신이 끌리는 살 당신이 끌리는 살 당신이 끌리는 살 당신이 끌리는 살 오 가자 준티 쇼 원우 또 없어졌다 원우가 좋던 가자 우지아 오늘 거의 원우 커플 확장인데 지금 마지막으로 원우 형이 앉아야 되는 건가? 원우 형 한 번도 안 했지 원우 형이 앉을 때가 됐습니다 원우 형의 커플이 정말 궁금한데 어떤 분 될지 너무 기대가 돼요 아 그러니까 자! 그분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고! 이렇게 하면 누가 할 수 있을 거야, 저희가. 지금 와! 나 사실 망끼냄새 살짝 날 것 같은데. 오 얘 냄새나 냄새나! 자 그냥 이거는! 없었던 일로 합시다. 아 원우 형의 커플이 너무 기대돼요. 기대돼요. 나와주세요! 자 나오신 분은? 오 원우 형의 반전이다. 네. 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도 알아. 와! 나도 알아. 와! 혹시 승관이까지인가요? 저도죠. 저는 승관이 고르겠습니다. 야 결국 이어지네. 사실 첫 만남을 잊지 못해요. 원우 씨가 저 자꾸 지각하게 깨워졌던. 오! 그 마음을 잊지 못하고. 저도 그거에... 너무 잘 어울려. 네. 준이는 커플이 됐었다가 깨지고 A 씨는 커플이... 저는 계속 당해.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또 마이아이로... 두 분만 원하시면 두 분이 커플이 되셔도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요. 흐러가는 대로 될 게. 흐러가는 대로. 이렇게 했겠는데. 거의 물고기죠. 그럼 남은 준 씨와 디엘 씨도 커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모두가 커플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원우 씨는 아쉽게도 네. 게임을 막 그렇게 하고 하실 수는 없고 집에 가나요? 같이 옆에서 좀 살짝 이렇게 털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털어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논리나인 MC다. 그러네 그러네. 논리나인 전생연문이 약간... MC진행. 오 MC진행 전문가들이 나시네요. 논리나인 진짜 조회수 폭발이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치 났다고요? 짝꿍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버디! 아하 예. I'll be there for you. 논픽션 시츄에이션 케미 브라이어티. 와하우. 와우. 잠깐만요. 그거 웃지 말고 제대로 한 번 해줘요. 진짜 웃지 마요. 신지하게 한 번 봐주세요. 아니 이게 딱 사로잡고. 월간 2호로 부승관 메인이지만. 브라이어티. 논픽션 케미 시츄에이션 케미 브라이어티. 전생의 부부가 아니었을까? 활종된 케미 를 짝꿍 찾는 부승관의 전생연부. 와. 전생연부. 전생의 케미를 찾을 첫 번째 코너입니다. 아하. 짝꿍 명랑 운동회. 2인 삼각. 림보. 림보. 아주 단순합니다. 2인 삼각을 하시고 림보를 통과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원우 씨가 제가. 시범 시범. 네. 시범. 오늘 아주 화이트하고 아주 좋아요. 걸으시면 그냥 지나가시면 되요 이렇게. 아 간단하네요. 성공했네.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이 발에 호흡이 되게 중요하게. 그쵸. 저희도 지금 통과를 했지만 발에 호흡이 별로 맞지는 않았는데. 근데 통과만 하면 돼요. 참 근데, 좀 위험한 말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통과만 하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든 방법을 좀 가리지 않고. 혹시 위로 통과하면 되나요? 에이. 기본적인 림보 규칙은 지키셔야 합니다. 고개를 숙이거나 하시면 안 되고 정확히 이 림보를 눈으로 바라보고 지나친다! 가 돼야 돼요. 바라보고 지나친다. 저는 아까 전에 특이한 걸 봤는데 보통 사람들이 림보를 하면 허리를 뒤로 꺾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준이는 허리를 안 꺾고 발목을 꺾어서요. 아니 발목을 꺾어서요? 우리 번호로 시범 한번 볼까요? 이거 살면서 가끔씩 허리 좀 아픈데 허리 아프더니 그냥 발목 대신 아프면 돼. 이렇게 발목 대신 이 정도 됐으면 이 정도 됐으면 그냥 발목 대신 허리 아프면 돼. 네 좋습니다. 근데 이게 또 커플로 가면 안 되니까 커플로 여기 다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오늘 준이 신발 예쁘네요. 아무튼 준 씨 이렇게 방금 꺾었으니까 우리 칭찬 한 번 해드려요, 칭찬.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 와중에 오늘 디노 씨가 굉장히 소세지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핑크스 핑크하네. 지금 천하장산 느낌으로 준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짝꿍. 민규우지 민규우지 너는 민규우지 아 둘이 너무 잘 어울려요. 너는 민규우지 저희 커플 이름은 뀨거든요, 뀨. 아 뀨예요? 민규우지는 뭐예요? 민규우지 이거는 민규우지 아 좋은데요? 자 시장 높이 135cm로 가겠습니다. 네. 사실 커플 선정할 때는 종목을 몰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세팅하고 계시길래 봤는데 어 이거 뭐예요? 어 림보예요, 그러니까. 아 잘못 골랐네. 아 왜 그래요 또? 민규우 잘해요, 유연해요. 형 자기가? 자기가 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 아 아 아 제가 조용히 해. 그게 아니라. 가끔 제가 누군지 모를 때가 있어가지고. 민규우지 항상 날 헷갈리게. 헷갈리게 한 점. 날 헷갈리지. 시작! 호흡을 발을 먼저 빼고. 먼저 가, 먼저 가. 먼저 가. 아 아 이거 이거 작전이에요, 작전이에요. 아 그 다음 팀이 도와줘도 되는 거예요. 먼저 가. 손 잡아줘, 손 잡아줘. 자 가자 가자! 우와 가자! 이런 방법이 있나요? 호흡이 되게 좋네. 이렇게 이 인상각은 어려울 수 있지만 또 받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가서 받쳐주는 거면 다 50cm도 될 수도 있어요. 아erme 자 그럼 다음 정환, 조슈아! 저희 팀 이름은 JHHJ입니다. JH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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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나요? 발부터 생각하셨습니다. 발부터 넣고 한쪽. 넣고 나서는 못 빼요? 메모 왜요 근데? 메모 왜요 근데? JHHJ! 성공! 성공! 자 다음 팀으로 혹시 저희 가야 될까요? 자 다음! 커플 이름 얘기해 주면서 나와주세요. 석순? 톡! 승석 톡! 에버리트 톡! 캐럿 톡! 베이비 톡 톡 톡! 내게도 큐를 해줘 톡! 아 혹시 도겸이? 저희는 저 다른 팀과 다릅니다. 진짜 연륜이 느껴지는데. 저 5년째거든요. 발목에 하지 않고 저는 허벅지에. 허벅지에 하셨어요? 사실 이제 발목에 하면 이제 좁아지거든요? 근데 허벅지 하면 이제 넓게! 어떻게든 수작을 부려보셔야 되니까 일단 가보십시오. 시작! 잠깐만 손을 이렇게. 그냥 가서? 그냥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아니 지금. 그럼 아니고요. 자 노크를 해줘 팀 성공! 에버리트 톡 톡 톡 내게 노크를 해줘 톡. 혹시 뒤에서 누가 당기는 느낌 못 받으셨나요? 받았지만 저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당겼어? 다음 팀. 다음 토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uais, 우리! 마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시작! 그냥 가자. 일단 중국에서 무술 경력이 있습니다. 오 유효네. 예뻐네. 멋있어. 계란이랑 소세지 같네요. 저희 팀.. 옛날 도시락. 옛날 도시락. 옛날 도시락 가시죠. 옛날 도시락. 옛날 도시락 좋다. 옛날 도시락. 옛날 도시락. 시작! 가자. 옛날 도시락. 김치가 어때요? 옛날 도시락 너무 좋다. 기모스대. 이 정도면 뭐 그냥. 이 정도면 뭐 그냥. 이 정도면 너무 쉬우니까 15cm 내려보죠. 자 120cm로 대폭 하강 시켰습니다. 15cm 줄였나요? 네. 한 번에 지금 모두 너무 쉽게 쉽게 가기 때문에 오늘 빠른 진행을 위해서. 자 준비! 시작! 민규지! 오 이거 좀 어렵다. 받쳐줄 수 있나요? 맞지? 오 받쳤어. 가자! 야 손잡이 저거. 가자! 이거 대박이다. 저희도 한 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좋다. 좋아 좋아. 시작! 오 이렇게 다 된다. 이거는 다 될 것 같은데. 따라하기 있나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생각보다 잘하네. 저희는 남들과 똑같이 하지 않겠습니다. 정석으로 갈게. 정석으로 갈게. 정석으로 갈게. 정석으로 갈게. 네 저희는 그냥 뭐 정석으로 갈게. 오 오 오 오 오 오 실패! 실패! 또 맞았습니다. 도겸 포시, 석순톡 탈락. 석순톡, digits, 기버홀턱. 에브리미톡, 게론톡, 갑자기 하나 믿는다. 같은cos bunch works Fußball vais 막. 자 Glidey 춘 할게요. 같이 갈까? 그냥 같이 할까? 어? 그냥 같이 할까? 와! 여기! 여기 진씨? 와! 여기 진씨? 진씨 이러고 이런 무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자! 선원 디노! 옛날 도시락! 옛날 도시락 갑니다! 옛날 도시락! 오오오오오! 뭐야 디노 시점이 있는 거야?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뭐야 디노 시점이 있는 거야? 와 디노가 런지를 이 런지 다리 힘이 좋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시도인데 디노 씨가 런지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여기에서 이제 5cm 내리나요? 10cm 내리나요? 2라운드 호시만 탈락했는데 15cm 내려서 5cm 내려서 115cm로 가겠습니다 10cm²예요? 아 무시지요? 다시 도와! 아 보시죠! 이번에도 서로 도와주는 컨셉일까? 오오오오! 쳤어요! 근데 안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성공했어! 오오! 잡아줬고 갈게 가자! 히말라야 등반하는 데 왔죠? 앞으로 나를 하려는 거다! 오케이! 좋았어. 우리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거 막 그렇게 잘해서 그렇게 뭐 좋은 거 없어요? 아 근데 재밌다. 할만한데? 저의 욕심인 거죠. 정환수수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조! 다리 넣고 잠깐만. 나라 하면... 텔레톱이 같네요. 저래도 되는 거예요? 잠깐! 저래도 돼요? 용사중. W! 아, W! 와, 대박이다. M이에요. 발ative 어떻게 적혔냐? M 조각 kamu? 대박이다. 너 되니? 너 되니? 마지막에 걸 thumbs up! 거의 몇 달 남았죠? 일어나! 애들이 멤버분들이 어하 되게 잘 하네요. 아 여기 탈락할 것 같죠? 나 먼저? 아니 이 먼저 가야 돼. 나 먼저 가야 돼? 너 먼저 가야 돼. 자 거꾸래! 오! 야 얘! 너 먼저 가야 돼. 자 거꾸래! 야 얘 뭐야? 런지 최고야! 야! 이거 굉장히 유연합니다. 알았어. 야 누르지 마 누르지 마 누르지 마. 자 여러분 이제 계란만 넘어오면 됩니다. 계란이... 계란만 넘어오면 됩니다. 계란이... 아 또 뻑뻑하네요. 아 뻑뻑했어요. 계란. 아유 잘했어. 아 노른자예요 노른자. 옛날 도시락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노트는 좋아요. 계란만 넘어오면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아니 디노 씨 런지 자세가 지금 굉장히 다른 사람들 따라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하체가 되게 좋아. 이게 은근히 다 되지 않아요. 되는 사람은 특권이고? 네 특권이고 은근히 어려워가지고 이승 씨 100으로 가야 돼. 자 100입니다. 자 민규 씨 런지 자신 있나요? 연지요? 편지. 런지 형 잘 모르겠어요. 민규지 스타트! 자 가봅니다. 기쁘게 너 기쁘게. 허리 조심하십니다. 자 잡아줄게. 목숨 가지 마세요 저희 허리 펜스가 줍니다. 그냥 가는데. 오 마이클리. 아 잡아주면 돼요 잡아주면 돼요 잡아주면 돼요. 민규 이제 어떻게. 잡아주면 돼요 어떻게든 잡아주면 돼요. 가자. 런지 런지 런지. 런지 런지. 런지. 런지야 너 뒷발이 빠지는 거 아니야? 림보 아니에요 런지에요. 아니. 야 공 뭐. 야 다리 뒤로 넘으세요. 나 눈물다? 아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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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 민규지 탈락! 탈락! 근데 이거 이기면 뭐가 좋은 거죠? 상품이 뭐가 있는 건가요? 그걸 이지하시면 어떡해요? 뭐예요? 제가 처음 얘기했어요. 이거 잘해봤자 막 그렇게 좋은 거 아니라고. 너는 목숨 가지 말라고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우리 그럼 빨리 떨어지길 잘했는데. 전 세계 부부 같아요. 전 세계 부부 아니면 이 정도 합을 못 이어내요. 이게 진짜 마지막 판 같은데? 리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계속. 오케이. 시작!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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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 야, 미안해. 사진 좀 찍어, 사진 좀. 야, 진짜. 바락을 한다, 바락을 해 진짜. 그렇게 이기고 싶냐. 야, 그렇게 이기려고 바락을 해. 야, 진짜. 야, 조슈아. 야, 조슈아 춤 연습할 때도 이런 표정 못 봤어. 진짜. 아니, 뭐 이렇게 열정을. 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영화 조슈아가 실패했고요. 문준이 이거. 자, 이 정도는 꺼민찜 표정 잘 보셔야 돼요. 되게 진지해. 우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되게 진지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야, 진짜. 가사, 가사. 가사. 이거 영웅이야, 영웅이야. 돕자. 야, 전갈 아니야, 전갈. 그냥 웃겨. 너무 잘하는 게 너무 웃긴다. 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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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짜여! 임빈이껏 짜여! 엘사 실패하고 5cm 올려서 다시 해보자 대결 이제 잡아줘야지 성공! 내가 좋아하는 거 봐 이거 똑같은 걸로 한 번만 더 해보면 안 돼요? 정말 잘하시네요 자 아예 내 뒤로 와가지고 아예 내 뒤로 와가지고 날 아예 받쳐야 돼 아 여기 옆에 진짜 옆에서 보는 게 증기명기인데 저게 무릎에 다 되는 건가? 할 수 있어 해볼게 일단 어떻게든 조슈아 뒤에 표정 봐 정한이 형 활동 복귀 이후 많이 괜찮아졌어요 잠깐만 잠깐만 성공하는 거 아니야? 손 떼야 돼 이제 손 떼야 돼 이제 손 떼야 돼 잡아야 돼 실패 이거 된 거 아니에요? 된 거 아니에요? 야 어떡해 약간 다 야 야 어떡해 너 뭐하냐 너 뭐하냐 아 될 거 같아가지고 그만하세요 자 금말로 할게요 자 금말로 할게요 자 금말로 할게요 그만 이번 게임은 JHHJ 아니 올해 아니야? 아니 한 번 더 졌잖아 아니면 좀 애매하니까 가위바위보 하는 게 어때? 네 가위바위보 할까? 공동 우승을 하는 거 공동 우승하자 그럼 이번 게임은 마이아이 그리고 JHHJ팀 우승하셨습니다 공동으로 이름대로 틀어주면 안 돼요 아 안돼 안돼 이름대로 원래 이렇게 한 거예요 아 네네 다음 게임으로 넘어갔나요? 네 다음 게임으로 고고고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네 내가 이거 런지로 할 수 있어? 나 한 번 해볼게 한 번 해볼게 런지로 자 런지로 번혜경이 런지로 야 야 런지로 이거 하려면 상체 사이즈가 이거보다 우리 야 상체도 이거보다 야 할 수 있을 것 같아 런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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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역도를 해요 역도를 잘하네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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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감하게 도전해 과감하게 과감하게 아 이렇게 이제 끝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게임은 이렇게 해서 케미를 확인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시간이었고요 정말 우리 멤버들의 열정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열정 넘쳤다 아 힘들어